자, 저기 마디 수 있으세요 혹시? 자, 60, 70마디 66마디, 압닥트 마지막 8번 표 있죠? 압닥트 거기서부터 1, 2, 3마디를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마디는요? 3번째 마디, 4번째 마디가 66마디를 반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안해도 돼요 그냥 66마디, 67, 68을 반복 한번 하세요 66, 67, 68, 그걸 반복하세요 같이 하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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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다시 한번